지난 4월 10일 영월군 운학삼돌이 마을에서 영월지역 임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2천만원을 영월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난고 김사간문학관에서 첫 번째 기획전으로 난고선양의 회원들의 작품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영월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제56회 단종문화재 직줄 제작과 직줄 다리기를 위한 안정기원제를 지냈습니다.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영월초등학교에서 2023 영월박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정뉴스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영월군에선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벚꽃잎이 흩날리던 한 주가 지나고 봄 가뭄을 극복할 비가 내리는 4월 셋째 주 영월군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0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삼돌이 마을에서 영월지역 임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 2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삼돌이 마을은 원주민과 귀농기촌인 그리고 예비귀농기촌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문화복지 거점을 조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제9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분야에서 1위를 수상했는데요. 부상으로 받은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남은 천만원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티르키의 이재민을 위해 마을 뜨개 동아리에서 제작 중인 목도리와 함께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루했던 코로나를 뒤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영월의 복합문화공간인 난고 김사간문학관에서 2023년 첫 번째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난고 김사간문학관은 난고 김병현의 문학홍과 진술을 느낄 수 있는 지역문화시설로 2003년부터 지역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영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 30명이 뜻을 모아 난고 선양회를 결성해 김사갓의 시를 모티브로 한 창작작품 30여 점을 준비했고 지난 4월 4일 김사갓을 기리는 영월의 얼전으로 개최했습니다. 기획전은 10월 4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난고 선양회의 작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 칙줄다리기 보존에는 4월 12일 영월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제56회 단종문화재 칙줄 제작과 칙줄다리기를 위한 안전기원제를 지냈습니다. 안전기원제는 1698년 숙종 24년부터 3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영월 칙줄다리기 제작에 안전을 기원하는 재앙인데요. 영월 칙줄다리기는 영월군 최고의 전통민속행사입니다. 1967년 단종문화재가 시행되면서 민속행사로 재현되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1988년 영월에서 개최된 제6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단종문화재 행사 최고의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3일 14일 이틀간 영월초등학교에서 2023 영월박물관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수성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해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찾아가고 어떤 교육과정을 맞추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영월진로치험센터에서 박물관 교육과정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짜주시고 그것들을 학교로 또 찾아와줘서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박물관에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또한 행사 일환으로 우리 마을, 우리 박물관 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우리 지역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영월 지역 자원인 박물관 인식 제고와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행사에서 운영한 진로 교육과정은 영월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을 포함한 9개의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체험행사를 단순 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 내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소 변천사를 재조명하는 한국남부발전 영월 빛들임본부 영사관 부스를 운영해 발전소의 역사를 퀴즈로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4월 셋째 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저는 영월군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